영양천시는 중국 허난성에서 유래한 한국의 성시이다. 영양천시 족보에 의하면 성을 천이라 하고 이름을 암이라 한 것은 바로 출생지에서 따온 천암이라 한다. 시조 천암은 중국 명나라 초기의 조신으로 명태조 주원장의 신임을 받아 도총장과 판도승상을 역임했다. 그는 1368년 도총장으로 명나라 건국에 수많은 공을 세우고 인정받아 한도승상이라는 벼슬까지 올랐다. 그 후 천암은 1365년 명태조 2년에 조선의 사신으로 왔으며 조선의 풍토와 인심에 감탄하여 조선에 귀화하기로 결심한다. 본관은 영양이니 동이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정착하였는데 그곳이 현재의 하남성 등봉현 영양진이다. 등봉현 영양진은 고대 중국의 왕도였던 낙양과 정주와 순산에 위치한 곳으로 자연환경과 풍수지리상 명당이라 불리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천말리는 판도승상 천암의 고세손이다. 명왕조 교관을 지낸 부친 천종악과 어머니 전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모친 전씨가 태몽을 꽂는데 산스님이 내려와 멀리 떠나서 살아갈 운명이니 그 이름을 말리라 지었다 한다. 그 후 1571년 묵과에 장원 극제하여 국방의 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며 국로종철사에 올랐다. 그러던 중 13만 대군의 몽고군이 침입한 것이다. 그러자 3천여 명의 병력으로 몽고군을 섬멸하여 큰 공을 세운다. 공은 조정의 간신들의 시기와 무고로 그는 한때 양릉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된다. 그 후 귀양에서 풀려나 황제의 지시로 복귀하고 그가 황제에 거취하는 태정전에서 재직한 지 1592년에 조선은 일본 외적이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고 백성을 노예로 잡아가는 등 조선은 건국 이래 최악의 공경에 처하게 된다. 외적은 거침없는 진격으로 서울과 평양까지 20일 만에 함락되고 선조는 의주로 몽진길에 오른다. 선조는 몽진길에 이덕형을 명나라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한다. 그때 명나라에서 천만리와 이덕형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조선의 간청을 받아들여 명나라 군이 합류하고 전세는 역전된다. 사암천만리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된다. 평양성을 탈환한 명나라 군은 행두산성 전투에서 대승. 장군은 압록강을 건너 1593년 1월 6일 마침내 평양성을 수복하였고 이어 개성을 탈환하였으며 한성을 수복하기 위해 남아하던 중 외적의 저항이 밀려 개성에 머물다가 마침내 한성을 수복한 것이다. 그 후 외적은 3년 후 또다시 14만의 대군으로 조선을 침입한다.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외적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7가지 조건에는 명확녀 후비를 일본에 보낼 것 등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요구한다. 협상이 결렬되자 외적은 잔인한 만행과 약탈의 서곡이 시작되는 정유재란 일어난다. 다시 사암은 조선 정유재란에 재출정하게 된다. 이번에는 두 아들과 다섯 손자를 대동하고 그의 예지력이었을까 미래의 운명은 적중했다. 당시 중국은 대외적으로 여진족이 강해져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조선의 지원군을 보내 국력이 더 약해진 명왕조의 시대가 저물어 갈 거라는 것을 예측한 것이다. 정유재란은 조선 각지에서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외군을 물리쳤고 육상에서는 천만리 장군의 활약으로 외군을 물리쳤다. 특히 천만리 장군은 직산소사평 전투에서 대승하고 정유란의 마지막 접전지인 울산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된다. 자성대 진남대 옆에는 총독장 하성군 천만리의 공을 잊지 않기 위해 후손들이 세워놓은 비가 세워져 있다. 정유란이 끝나고 명나라군은 복귀한다. 장군은 명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조선의 영양천시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조선에 남아있던 사암천만리는 임란공신 1등 정의품 자원대부 봉조하와 화산군의 봉하였다. 남원에는 중시조 사암천만리의 유택에 모셔져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천시는 구세조이신 사암충장공 천만리 장군을 중시조로 모시고 400년의 종사가 이어져가고 있다. 구국의 명장이신 충장공 천만리는 그 공적을 선망하여 부산의 자성대에 천만리 장군 비를 관민이 건립하였고 정유 출정 때 상과 희 두 아들을 대동하고 개선 귀환의 영예를 마다하고 귀화하였으니 이는 장차 명망천건의 정세통찰과 우국지조의 결연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의 만련은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온다. 충장공 중시조는 병자호란 이후 친명배청에 보복숙청이 시작되었다. 그는 박해를 피해 음둔 고초를 겪었던 암흑기의 종사로 이어져야만 했던 역사를 겪어야 했다. 그 후 남원의 환봉산의 묘소가 봉환되었고 공의 전투 시의 유언에 따라 고성의 종가가 이룩되었음은 장자의 추원성심과 음둔책에 기인하였다. 천 씨의 역사는 임진난에서 비롯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순환사와 궤적을 함께하며 성족의 면모들이 날로 부각되어온다. 각지의 사원이 건립되고 남원환봉, 고성호암, 청도, 황강, 문경, 노양, 진양만첨, 안동동산, 울산화정에 향사하고 있다. 조선조대 화산군 충장공 등 나라의 은전과 시예를 입었음에도 이를 누린 바가 없이 오히려 박해를 당했으나 오늘의 성족으로 면모가 돋보이게 됨은 혈맥 속에 깃든 조상의 고고한 지조와 자긍심의 소산이리라.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박해를 생각하며 천시 후손인 천상병의 시안수를 조상님께 올립니다. 세 천상병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의 그득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천암은 귀화 후 영양으로 낙향하여 영양천시의 시조가 되었다. 후손이 영양에 세거하면서 영양천시로 불리게 되었다. 큰 아들 상은 한성부좌윤 겸 오의도 총관을 지냈고 작은 아들 희는 사원부장령을 지냈으며 아들 형제에서 각각 육남과 사남이 태어나 영양천시는 2파 십자공파를 이루게 된다. 공파불리는 손자떼에 상해 후손인 태진은 처사공파의 파조가 됐고 경주는 선전공파, 태주는 정랑공파, 태진은 통덜랑공파, 태석은 통덕랑공파, 태종은 송암공파의 파조가 됐다. 시의 후손인 문주는 영장공파, 거주는 군수공파, 자주는 현감공파, 장주는 감역공파의 파조가 됐다. 영양천시를 빛낸 선조의 인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영조정조때의 석유일은 속성이 영양천시로서 당대에 이름난 고승이었다. 대둔사 12인의 한 분이었으며 만년에는 당석을 옮길 때마다 무려 100명의 제자들이 항상 그를 따랐다 한다. 실학파의 이충익, 정양용, 김정선 등 당대의 명사들이 그를 위해 지은 비문과 제기 등이 조선불교통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사집수기 등 일부가 전해진다. 천수경은 순조때의 이름난 문인이었다. 서울 인왕산 근처에 거쳐하며 당시에 쟁쟁한 명성을 자랑하던 시인들의 모임인 송석원 시사를 만들었고 이는 당시 서민문학의 저서인 풍요속선이 현재 전해진다. 독립투사로는 이강동의 좌익장으로 천도락을 고종 때 외부주사를 지내고 도미하여 안창호와 함께 독립운동을 벌이고 상해 임정에도 참여한 천세헌 19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우규 등과 노인혁단을 조직하여 그 창립관구로 활약한 천수점이 빛났다. 610만세운동과 일제말기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4차례나 목고를 치른 9일 서울신학교를 창설한 천세광 목사가 있다. 또 한 사람의 영양천시의 인물 천상병의 시인이 있다. 귀찬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속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귀천을 비롯한 여러 명시를 남긴 현대문학계의 거성 천상병은 순수한 마음에 인생 노래하는 시를 남겼다. 그는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 옥골을 치르면서 수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으로 평생의 세월 동안 그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시 본관은 286개 성시와 479개 본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천시는 해외를 비롯하여 북한 거주종친을 포함한다면 약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순으로는 천시가 54위이다. 우리나라의 천시는 영양천시, 경주천시, 고성천시, 광주천시, 김해천시, 나주천시, 남양천시, 남원천시, 단양천시, 목천천시로 총 46개 본관의 인구조사에서는 10만 3천명으로 문헌에는 천시의 본관은 영양천시 단곤이라고 한다. 후손들은 경남 동해면 장자리호함서원에서 매년 음력 8월 1일 천시 묘역에 시제를 지낸다. 영양천시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가이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명양천시의 시조, 선조들이 빛낸 인물, 유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명양천시의 자손 여러분들께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명양천시의 시조, 선조들이 빛낸 인물, 유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명양천시의 시조, 선조들이 빛낸 인물1 같은점이에요.